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노인과 빈집만이 남아있는 마을, 비단 농어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지역 소멸 문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전주방송은 최근 지역 소멸에 관심을 갖고 이 위기를 함께 고민해보는 특집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오늘 열린제이티비에서는 특집 다큐, 지역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위원님, 문윤걸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작자인 전주방송 정윤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89개의 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정부와 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정책과 노력이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해법을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네,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 지역의 시간, 두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문 위원님. 네, 지역 소멸 문제는 사실 굉장히 무겁고, 또 마땅한 해답을 현재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두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주제를 JTB에서 창사특집으로 방송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방송된 지역의 시간 프로그램은 2회에 걸쳐서 두 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요. 제1부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많은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 정책들이 과연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또 그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면, 왜 그런 효과가,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한지, 이런 것들을 지적했고요. 2부에서는 지역 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주 큰 문제였고요. 또 우리보다 먼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 성공 사례들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를 준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님. 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이미 9월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도권 집중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은 이미 소멸했거나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3만 이하의 지자체가 6개나 됩니다. 그만큼 지역은 이미 공동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JTV에서 창사 특집으로 지역의 시간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의 어떤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지금까지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는 돈을 쏟아 부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실정, 마을 실정에 맞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버리면 돈을 증발해버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 JTV 지역의 시간에서는 단순히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또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육아 문제가 아니라 학교 문제, 일자리 문제, 특히 경제활동,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어떤 접근해 갔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일본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일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일체감을 이루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안덕 파워밀리지라든지 지난해 원연장을 주로 달았는데 우리 지역 사례 속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 실패의 사례 이런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더 많이 달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시의적절한 주제였기는 했으나 국내적인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좀 더 비교 분석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 2부 마을 공동체의 탄성에서는 지역 활성화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있겠고요. 마을 공동체의 노력, 대표적으로 안덕 파워빌리지라든가 지난 5년장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민관의 거버넌스 그리고 시장 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해법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동체, 마을의 사례를 좀 더 다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게 봤을 때는 마을 공동체의 사례가 좀 적을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4가지의 큰 범주로 나누기 때문에 해법의 입체성이라든가 선택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문 의원님께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게 좀 무거운 사회적 이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주제 자체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역 소멸은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살펴봐도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 떠난 인구만큼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도 어려워하시고요. 또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된 학계 전문가 분들도 사실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마을의 심각한 상황들,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펼쳐졌던 정책들도 소개하면서 이 정책이 왜 잘못된 정책인지 보여줬고요.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마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한 마을들이 있다면 그 마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을들이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사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그 마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줬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사실은 마을의 문제는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해법은 내놓지만 그 해법을 실제로 실행해가는 것은 그 마을의 주민이거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이나 공동체들이 다른 마을들의 사례, 성공한 마을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법을 찾기 힘든 이 주제에 있어서 왜 선정을 했는지가 또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전북에서는 전주군산 익산, 만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이 모두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재는 시의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친밀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 소멸의 위험, 이걸 주제로 다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해법이 그리고 정책적 방향이 잘못돼 있다. 단순한 출산율만을 늘린다든가 인구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잘못된 해법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지방 소멸의 위험을 이번 창사특집 다큐멘터리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에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모니터 의견을 좀 살펴봤더니 지역을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일부 토건사 보조금의 경고에서 그 부분을 다뤘는데 대표적으로 무주의 외북마을, 진안, 가막마을, 진안, 새동마을에서 학교가 없어지고 보건소가 문을 닫고 이렇게 한 개 마을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일자리를 찾아 떠난 아이들의 성인들, 이런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다뤘고요. 후반부에서 일본 나가요네 시모조문화에서는 출산 장려금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 중학교만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교육의 문제. 따라서 인구, 지방 소멸의 위험의 문제가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일자리, 소득, 보육, 교육의 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부의 주제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저출산의 문제가 아닌 각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번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 다큐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를 좀 비교 분석하는 그런 포맷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의견에서는 과연 일본의 사례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김 의원님 생각이 또 궁금한데요. 일본은 우리 미래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한 10년 직위로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것들을 겪었고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들 월급을 이렇게 반값으로 하고 이러는 건데 일본은 지자체가 파산 제도도 있고 또 계약직들이 있어도 그런 게 가능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일부 줄여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쓴다. 이건 바로 소송당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본과 우리의 어떤 문화적 차이 전통 역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차이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그대로 그저것들을 우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던지는 메시지라든가 거기서 제시한 발상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가공하거나 주체적 비판적으로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이 있다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김 의원님께서 일본 아마초 공무원들이 월급을 줄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체장이 자발적으로 내 월급의 30%를 내놓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방의원들도 나도 하겠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그 모아진 돈이 그 지역을 살리는데 큰 돈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을 하고 지방정부는 주민 탓을 하고 주민은 지방정부 탓을 하면 이 문제의 해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위기라는 것을 주민과 자치단체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먼저 이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여러분도 따라와 주십시오. 이런 진정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역을 하나로 묶는 정서적인 연대와 위기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노력이 자치단체장과 국무원들이 우리의 월급을 깎겠으니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의 의미 있는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다뤘고요.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뤘습니다. 대개 해외 취재를 가면 해외에서 좋은 사례, 벤치마킹 사례만 가져오는데 이번 지역의 시간에서는 예산 낭비된 사례, 보조금이 어떻게 잘못 집행됐는지 그리고 도로를 뚫었지만 그 도로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서 모두가 문을 닫은 상점가에 제시함으로써 해외 취재에 입체성을 좀 더 보강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의견은 혹시 있으십니까, 문 의원님? 차제는 행정부나 정부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 지원 프로그램이 각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또 얼마나 잘 부합되는 정책을 만드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정부의 지원 정책도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치 잘못하면 책임과 자존성, 주도성에 있어서 주민에게 정가하는 그런 오해가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제2부 마을공동체의 탄생에서 아마추어의 사례를 다루면서 국무원들의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했다는 것과 함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놀리고 있던 자원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만들어서 지역에 돈이 돌기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소라를 가지고 쇠고기 대신에 소라를 집어넣는 소라카리를 만들었고 지역의 수산물의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보존 시스템을 도입했고 지역의 소를 명품소로 개발했고 이 놀리고 있던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씌워서 개발해서 돈이 그 지역으로 모이게 할 것이냐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치단체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미에서 일본이 지역 창생 비전을 발표하면서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담대한 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우리 중앙정부 또한 지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또 단기적인 출산율 증가 대책에 추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활력화 대책과 같은 그랜드 비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국비를 따고 보조금을 주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의 인재가 모이고 창업이 이루어지고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자체가 풀어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축소 시대, 인구 감소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책임감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주인의식,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맞긴 했습니다. 네, 지역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지역 밀착형 지원이 필요하겠고 또 주민 역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지원을 받았을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김 위원님께서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의 작은 마을을 잘 가꾸는 것이 과연 지역이 앞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의 문제는 단순히 농촌 지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전주도 지금 소멸해가고 있는 거고 대구도 소멸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도권 정책이 요즘 수도권이 신도시험에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이내로 해서 막 하는데 그런 교통망들이 빨대 효과로 해서 백화점도 서울로 가고 부산도 서울로 가고 대구도 서울로 가고 전주는 못 갈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국가 정책이 제대로 전 국토의 균형 발전하고 또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자체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이런 것들이 좀 삼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에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나마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번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연장선생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소멸이 농촌 문제만이 아닌 도시의 문제로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셨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대안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앙정부 좀 더 우리 지역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위원님, 제작자에게 좀 해줄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아주 정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지역 소멸의 문제 또는 지역의 활성화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아주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재치있다, 제작진이 참 재치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1부와 2부, 2회에 걸쳐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종합하는 말미에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작진들이 주의깊게 살펴보았던 것 또 의미 있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말미에 짤막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을 짤막해서 요약해서 보여준 건 상당히 재치있는 마무리였고 또 아주 친절한 서비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들은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에서 지역의 시간이라는 걸 하는 타이틀과 1부, 토건사 보조금의 경고 2부, 마을 공동체 탄생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이 타이틀만 가지고는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작진들이 충분히 의도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소중한 주제고 또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를 창사 특집으로 JTV에서 다뤘던 만큼 이 주제는 이번에 방송했던 다큐 프로그램 외에 계속해서 이 주제가 또 다른 JTV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연속적으로 다뤄진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주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상당히 좀 제목이 함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쇠퇴하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을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비관적이고 대신 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지역의 시간이라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이고 주체적이고 지역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에 따라서는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부하고 2부 제목을 같이 달아서 프로그램 예고를 같이 내보내서 좀 이해를 돕도록 제가 암배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시간이 1부와 2부에 걸쳐서 방송이 됐는데 전라북도, 전북도청을 비롯해서 여러 자체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시청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스타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시간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어떤 새로운 정책 제언을 지자체가 받아들여서 일부라도 수용이 된다면 지역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지역 행정으로 피드백되는 대단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집다큐 지역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방송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린제이티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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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